이번 시간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줄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을 과거 흐름으로 좀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현재 상황이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 뉴스 보면 뭐 바닥 짚고 반등 아니냐라는 뉴스도 나오는데 부동산원 통계 결과를 보면 서울하고 지방의 조금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울은 상승전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변동률이 0.01%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압 흐름이고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숫자를 볼 때는 기준을 봐야 되는데 기준은 어디로 들어오냐.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12월을 기준으로 둔다면 그때보다는 좋아졌다. 좋아졌다는 표현보다는 좀 위로 올라갔다, 상승 가까이 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 8월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오히려 돈 내려갔습니다. 작년 8월과 비교하면. 그렇죠.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안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이 반등이다,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11월 기준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8월 기준에서는 또 맞지 않고 2020년, 2021년 기준에서 비교해보면 터무니없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보자면 그냥 보압 흐름입니다. 매도자, 집을 팔려는 매도자와 집을 살려는 매수자 간에 줄다리기 게임인데 이게 균형이 깨져야 어떤 한쪽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지금 서로 지기 싫어해요. 매물은 내놓지만 가격은 안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진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는 생각을 하면서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 왜? 기준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는데 금리 내려가면 앞날이 보이는데 굳이 내가 지금 어렵다고 금매물 팔지 않을래. 진짜 힘든 사람들은요. 금매물 거의 다 팔았습니다. 2022년 12월 작년 상반기에 팔았기 때문에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는 집주인들은 그냥 한 번 내놓고 6개월, 1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매물로 팔 이유가 없는 거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내가 기다렸는데 2015년에서 2021년 그 상승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 놓쳤고 또 금매보다도 좀 올라있는 상태고 그렇죠. 2022년, 2022년 말, 2023년 초에 1차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때보다는 집값이 좀 회복을 했습니다. 아쉽죠.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한 번 더 기다리면 또 조정이 되겠지? 금리 내릴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빨리 내려갈까? 지금 집값, 가장 중요한 건 부담스러워. 지금 집값에 대한, 우리가 집값 인플레라고 하는데 지금 집값이 사실은 우리 소득 대비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그냥 줄다리기. 보합 상황인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일부 뉴스에서는 상승이다, 하락이다, 호들갑을 떠는데 일단은 지금 호들갑들 상황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등락을 했을 텐데 그럼요. 그럼요.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조금 보합인 상태인데 그런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어떤 수준, 단계? 아, 이게 이제 흐름을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2, 3년이 아니라 좀 더 길게 본다면 저는 2000,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좀 돌아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2009년도 시점에서 보자면 집값이라는 거는 흐름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우상향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시점에서 10년, 15년 후에 집값을 보면 올라가 있다. 지금보다 올라가 있다가 장기적인 우상향입니다. 이걸 잘못해서 가면 집값은 불폐신화. 계속 올라가. 계속 오른다. 나는 그런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장기적인 우상향이라는 게 불폐신화가 아니고 좌표를 찍으면 올라가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을 보면 서울 기준에서는 한 5년에서 7년 집값이 올라가다가 또 3, 4년 집값이 좀 조정이 되다가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승폭이 좀 크죠. 상승기간도 더 길고요. 그러면 한 번 상승기를 타면 두 배 정도는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한 30% 정도 조정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희소성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일본은 한 30년 동안 그냥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기본 3% 이상의 인플레이션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얘기는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기자님도 승진하지 않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월급을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같은 과장이라도 같은 부장이라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저는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년 전에 5천만 원 하던 분이 지금 한 8천만 원 한다. 연봉이. 그러면 그게 올랐는 게 아니라 저는 인플레이션 방어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실제로 써보면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았습니다. 연봉이 실제로 두 배 올라도 왜 돈이 안 모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화폐가치 하나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10억과 지금 10억은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0억 원이 명복 가치 10억 원이 10년이 지나면 명복 가치는 10억 원인데 실질 가치는 7억 4천만 원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13억 14억 가는 건 사실은 인플레이션 방어를 한 거지 이걸 올랐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서울의 희소성 또 우리가 또 많이 선호하는 투자 자산이다 보니까 10억이 20억 가면은요 말은 10억 벌었다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방어에 우리 기회비용도 있잖아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생기는데 그렇죠. 그러게 또 취득세 또 종부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고 대출이자 내고 하면 실제로 10억이 올라도 실제로 내 손에 쥐는 실질적인 이득은 한 4억 3, 4억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까지 감안하며 그런 측면을 따져본다면 장기적으로 우상해한다는 그렇게 좀 봐야 되고 타이머신 타고 2008년 2009년도로 돌아가보면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집값이 많이 오르면 사실은 조정이 돼야 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는 게 세상 이치거든요.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천정부지 올랐어요. 그러면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이 됐고요. 약간 버블이 생겼죠. 오버슈팅이 됐다는 얘기인데 반드시 조정기를 거칩니다. 이 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화폐가치 하락이 반영이 되는 방법. 그냥 10년이 지나면 10억이 그냥 실질 가치가 7억 4천만 원으로 떨어지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집값이 안 오르면 사실은 마이너스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조정이 되다가 하락을 하는 방법.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2008년 말, 2009년 미국의 영향으로 갑자기 충격이 오니까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2009년 하반기에 다시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는데 계속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습니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딱 지금 같은 분위기. 이거 좀 올랐나? 싶으면 또 살짝 떨어지고 떨어지나 싶으면 살짝 올라가는 이런 등락을 거듭하는 보압이 3년 정도 이어졌고요. 2012년도에 2차락이 옵니다. 2차락. 기간이 좀 있었네요. 기간이 있었습니다. 2차락이 올 때 아마 강남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는 2차락이 올 때도 좀 어처구니 없이 오긴 했는데요. 대외적인 어떤 영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피로감이 좀 많이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앞서서도 우리가 버티고 있다고 했잖아요. 야, 금리 내리면 해결이 될 거야. 아, 이 정도? 1년, 2년? 어차피 부동산은 장기 투자야. 그렇죠. 가는데 1년 버티고 2년 버티고 3년 버텼는데요. 생각보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굉장히 불안해요. 왜? 대출이자는 계속 내고 있죠. 세금 계속 내고 있죠. 집값이 안 오르면 마이너스인데 불확실성.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계속 보압 흐름이 가면 이거 문제가 되는데 대출이자 너무 부담스러운데 결국에는 금매물로 팔게 되는데 그 시간이 과거에는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 지나니까 저도 이제 그때 그 입장이었는데 3년 차 넘어가니까 굉장히 피로하더라고요. 이게 대출이자 하나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이게 1년 더 버텨서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불안감 패닉이 오는 순간 균형이 깨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2022년 12월 1차 하락이 왔었고요. 2023년 작년이죠. 좀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이 그 상황인데 굳이 이 상황에서 내가 급하게 팔 이유는 없는 거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보아 흐름이 1년 2년 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 진짜 금리가 내려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 지금 사실 금리 인하가 만능 열쇠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 공식이 만들어졌냐면요. 집값이 많이 오르면 제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정될 때가 됐는데 2022년 조정될 때가 됐는데 하필 그 시점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급하게 올리니까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 당시 분위기가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5%까지 갔잖아요. 5.5%까지 가고 한국은행이 3.5%까지 갔는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거죠. 와 이거 뭐지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미국이 7% 8%도 가겠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이 막 가는 거잖아요. 주담조되도 8% 9% 그렇죠. 상당금리가 8% 9% 가니까 거기서 멈출지 더 올라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금매부를 내놓으면서 1차락이 온 거고 이제 안심을 했는데 마침 금리가 이렇게 무섭구나. 금리가 문제야 금리가 집값을 내렸으면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르겠지라는 공식이 딱 성립이 됐는데요. 자 이제 금리가 언제 내려가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미국이 언제 내리고 한국은행이 언제 내릴지가 중요하고 한 번 내려서 그다음 저금리로 언제나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보면 미국이 인하한다고 하는데 진짜 말이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이제 곧 인하할 거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또 아니었고 그렇죠. 이게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하루가 다르게 오락가락하는데 지금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받아들이는 서류를 보면 6월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할 거야.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전에 두세 번 미국의 연준이 세 차례 정도 인하를 내게 했으니 6월에 한 번을 내려야 세 번을 내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6월에 내릴 거라고 이제 우리가 믿고 있고 미국이 두 번 세 번을 내리게 되면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한 번은 내릴 거야. 왜? 바로 내려갈 수 없는 이유는 기준금리가 지금 2% 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금 유출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두 번 세 번 정도 인하했을 때 한국은행이 한 번 내립니다. 한 번 내리면 이제 시장에서는 박수를 치겠죠. 드디어 왔어. 이제 올 것이 왔다라고 해서 아마 집주인들은 매물을 좀 해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집을 사내는 분들은 마음이 좀 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앞으로 금리 더 내리면 집값이 더 흐르는 거 아니야? 들어갑니다. 반등은 합니다. 반등은 하는데 이 반등이 중요한 포인트는 대세 상승이 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관점입니다. 대세 상승은 우리가 야구를 보자면 1번 타자가 들어갔어요. 2번 타자가 들어갔는데 3번, 4번 타자가 들어가려니까 야 생각해 보니까 기준금리 0.25%포인트 많게는 0.5%포인트 내렸다고 해서 이게 저금리로 간 거야?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라는 불안감이 들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을 했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면 뭐 그렇게 큰 요동이 없습니다. 왜? 마이너스는 탈출을 했지만 저금리는 계속 가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세 차례 이내 하더라도 내년에 계속 내려서 저금리로 가느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이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다시 또 보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는 6월에 금리 안 내립니다. 미국이 안 내린다면 이제 우리는 또 패닉이 오죠. 야 이거 뭐지?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올해 안에 안 될 수도 있겠네. 모든 건 이제 기대감에 움직이는데 기대감이 사라지는 순간 그 기대감은 불안감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 불안감이 커질수록 또 심리가 요동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맞고요. 그래서 올해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일단 금리 흐름에 따라서 반등을 하느냐 패밍이 오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110 대책도 나왔었고 다양하게 이제 정부가 뭐 좀 부동산을 부양하려는 듯한 내용의 내용들을 많이 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다지 집값 뭐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가 정책의 성격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제 정책 하나는 개발 정책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규제 정책은 메커니즘이 그거죠.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선을 넘어서서 과열이 되면 오버슈팅이 되면 정부는 규제를 합니다.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민심이 좋아지지 않죠. 무주택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민심에 먹고 사는 게 정치권인데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규제를 해야 되죠. 집값 올라가는데 규제 안 하는 정부 보셨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돼도 집값 올라가면 규제 저는 더 무섭게 할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더 무섭게 할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요.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원희룡 장관께서 지금은 아니지만 2023년에 2022년 2022년 기준에서 본다면 2022년 8월만 하더라도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막상 집값 떨어지니까 2023년 1월에 일삼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산구 용산구 빼고 규제 다 풀어졌잖아요. 그게 메커니즘입니다. 규제 정책의 메커니즘인데 규제 정책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심리에 영향을 주고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왜곡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선 앞두고 어느 정치권이든 정부든 여당이든지 간에 집값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는 게 좋겠죠. 그거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내려가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고 내려가는 게 싫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저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굳이 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려가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해 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자극 안 하고 싶어요. 자극 안 하고 싶은 게 그냥 표만 얻고 싶어요. 표만.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만 콕 찍어서 좋은 걸 줬으면 좋겠어. 그게 개발 정책이거든요. 시장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또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개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규제 정책은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올해 여러 가지를 풀어줬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올해 풀어준 거 없습니다. 뭘 풀어줬나요? 규제 지역 해제해 준 거 하나도 없죠. 토지 거래가도 아직도 그대로죠. 재건축 안전진단 그거는 작년까지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를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거지 이어서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총선을 앞두고 풀어준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개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발 정책 홍수죠. GTX 연장 신설 춘천까지 해주겠다 천안까지 해주겠다 내용들도 나오고요. 메가시티 이야기 나오고요. 최근에는 난리도 아니죠. 대개죠. 서울 서남권 대개죠. 서울 강북 대개죠. 어마어마한 개발 계획들이 마구잡이로 나오는데 이게 개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GTX 연장되면 전체 부동산 시장이 막 자극을 받아서 올라갈까요? 그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GTX가 생기는데 실화할 주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개발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집값을 부양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오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부는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싫고요. 많이 떨어지는 것도 싫습니다. 윤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집값 떨어졌으면 규제 풀어줬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규제한 거고요. 지금은 보아버름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규제 정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같은 실제로 대출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영향은 없었을까요? 신생아 대출은 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주택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출산율 대책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 있었죠. 2023년에. 특례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움이 됐죠.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한 도움이 됐고 노도강이라든지 서울 여러 지역들이 혜택을 좀 많이 보고 덕분에 이제 반등을 하고 회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못 받잖아요. 다른 자격 요건도 안 되겠지만 일부만 받죠. 이게 아니 대출을 저리 대출을 받으려고 출산을 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가 생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신생아 대출이 이제 100이라고 본다면 대출을 받는 사람을 100이라고 본다면 신생아 대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받는 대출 우리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을 버팀목 대출이라고 하는데 전세를 받는 분들도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대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이 20% 집 살 때 받는 대출이 80%인데 집 사는 것도 이제 두 부류가 있죠. 새로운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은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이 갈아타는 전환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많느냐 신규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100으로 본다면 신규주택이 20 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이라고 하죠. 대환대출이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환이라면 조건이 훨씬 좋아지니까 조건이 좋아지니까요. 그러면 주택시장의 부양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출산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주택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 나온다면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신혼부부가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보다 강력한 절이 대출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대책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100 중에 20% 정도만 신규 대출에 어떤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집값 부양과 큰 관계는 없고요. 오히려 정부가 이걸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극해가지고 집값 올라가면 또 어떡하지? 규제는 강남산구, 용산구 빼고 다 풀어줬는데 지금 집값 다시 올라가면 아마 굉장히 권혹스러울 겁니다. 어떡하지? 강남을 풀어줘야 돼? 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했는 것 같고요. 그냥 집값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 걸 방지하는 브레이크 역할 정도 20% 정도만 해도 충분해 신생아 출산율도 올리고 집값 하락도 방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나왔던 4월 위기론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4월 위기론이 나온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맞물려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12월 2023년 12월 통계가 나왔는데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5조 6천억입니다. 느낌이 오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하도 조조조조 하니까 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느낌이 오지 않는데 135조 6천억입니다. 그게 9월이 134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1조 6천억이 더 늘어났는데 PF가 늘어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회사들이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사업장만 걸려요. 활발하게 하면 PF 대출을 막 받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출이 늘어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PF를 받습니다. PF의 개념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가서 계약서 쓰고 우리 집에 근제당 설정하고 은행에서 한 40%, 50% 돈을 빌려줍니다. 갚아야 되죠. 안 갚으면 은행은 우리 집을 근제당 자본 집을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건설회사들 여기서 말하는 건설회사들은 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요. 시행사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시행사는 사업을 하는 주체고요. 땅을 사서 사업을 하는 한마디로 건물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시공사는 공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시공사가 시행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건설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분을 하자면 시행사, 시공사가 있는데 시공사가 돈이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려서 하는 거죠? 빌려서 합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5%에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테를 지으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금 계획을 세워도 될까요? 자금 계획은 기본 세워야 되고 땅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땅이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기자님하고 우리가 땅 사서 건물 안을 짓자 그러면 땅을 우리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건설회사들은 브릿지론이라고 돈을 또 빌립니다. 자기 돈은 한 10%만 가지고 돈을 빌려서 땅을 사요. 사서 땅도 일단 돈을 빌려서 사고 땅도 대출입니다.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담보로 또 돈을 빌립니다. 시행사나 시공사 사업을 담보로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자기들 사업은 그대로 그냥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 현장에 대한 그렇죠. 사업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립니다. 왜? 금융권은 왜 그렇게 빌려주느냐. 제가 은행 가서 내가 사업할 건데 PF 좀 해줘. 안 해줍니다. 널 뭘 믿고 해주느냐. 그런데 자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되잖아. 빌려줍니다. 왜? 분양 사업이 잘 되니까요. 2021년까지 불폐였습니다. 서로 서로가 이제 공생관계입니다. 금융권에서도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땅 짓고 헤엄치기니까요. 왜? 이자를 일반 대출해 우리한테 대출해 주는 것보다 높게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2021년까지 기본 몇십 대 일에서 몇백 대 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계약자들이 돈을 줍니다. 또 계약금 또 주고 중도금 또 줘요. 또 공사비 충당하고 나중에 완판되면 돈 장금까지 받아서 정산하고 이자 주고 원금 갖고 수익 가지고 가고 너무나 좋은 사업 구조입니다. PF가 전제 조건은 사업이 잘 될 때 잘 될 때입니다. 2021년까지는 너무나 잘 됐습니다. 너무나 잘 됐는데 2021년 아마 그때가 9월이었나요? 하반기에 아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삐거덩하는 사건이 아마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급보증 강원랜드에서 우리 못하겠는데 이전 지사가 했던 건데 라고 해서 한번 금융시장이 흔들립니다.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천억 정도가 문제가 됐는데 2천억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50조를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막았는데 2022년에 금리를 올리면서 문제가 되죠. 앞서 제가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했는데요. 땅 짓고 헤엄치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팔이 후들후들 떨리잖아요. 전제조건은 물이 있으면 물 속에는 괜찮아요. 물 속에 땅 짓고 헤엄치기 하면 너무나 좋죠. 우리 사우나 가서 땅 짓고 헤엄치기 하면 10분 또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갑자기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화산이 터집니다. 쓰나미가 오는데 빨리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건설회사들이 몰라서 못 빠져나왔을 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이게 뭐 빵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어떻게 파고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방법이 없죠. 갑자기 물에 다 잠깁니다. 수많은 건설사들이 지금 물에 잠긴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PF 대출 위기의 근원이에요. 물에 중둑둑 잠겼어요. 그런데 물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가 물에 빠졌어요. 끄집어내야 되는데 건져내야 되는데 이 많은 건설사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왜? 이걸 건져낸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미분양과 분양 물량들을 사줘야 돼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내가 왜?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굳이 급하게 살 필요가 없겠네라고 매수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빼내줄 수는 없고 일단 산소호흡기를 달아줍니다. 대출 연장해줄게. 금융권에 얘기를 해서 야 연장 좀 해줘라. 쟤들 다 죽게 생겼다. 야 연장 좀 해주고 뭐 위에 좀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생명이 연장이 되는데 왜 4월 유기설이 나오냐면 4월 총선이잖아요. 총선 앞두고 물에 빠트려서 다 죽여버리게 되면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월 전까지는 산소호흡기를 달아준다. 4월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 수술에 들어가게 되면 야 건져냈는데 돈 들여서 건져냈는데 그냥 못 살 수도 있잖아요. 너무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야 괜히 건져냈는데 돈 다 썼네. 그러면 정부가 건져내서 살아나야 될 업체 건설사 아닌 거 구분해야 되겠죠. 그게 옥석 가리기거든요. 그러면 4월 이후에 옥석 가리기 하게 되면 여러 군데서 빵빵빵 터질 것이다. 도산이 되고 워크아웃도 들어가고 법정 관리 들어가고 파산 들어가고 하면 시장이 흔들릴 것이다. 금융시장까지도 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게 4월 위기설입니다. 지금 지난해 태형발 말씀하신 그런 부실 PF 때문에 줄도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4월 위기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부풀려졌다. 아니면 또 다 격리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는 아니라고 한국은행도 무슨 소리야. 이창용 총장께서도 야 근거 좀 가지고 와봐. 우리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자꾸 왜 그래. 라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어느 정부가 어느 중앙은행 총재가 우리 진짜 심각한데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연체율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전체 PF 해준 금융사들의 연체율이 2.7%입니다. 과거에 우리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던 2012년 2013년의 연체율이 10%가 넘었거든요. 13% 정도 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7%면 괜찮지 않냐. 관리 잘 되고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1금융권 1금융권이 0.3% 정도 되고요. 연체율이 증권사가 13.53% 그 정도 됩니다. 증권사나 보험사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건 맞습니다. 맞는데 또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해보면 그때는 30%가 넘어갔는데 지금 13%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충분히 관리 할 수 있어. 수술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우리 유능한 의사야 못 믿어? 대한민국이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정부는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논리는 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나는 또 유명한 갑자기 터지는 게 위기지만 그렇죠. 갑자기 터지고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위기지 알고 있는데 알고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위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기억나시나요? 작년 4월에도 위기설이 있었고요. 작년 9월에도 위기설이 있었는데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4월에도 야 총선 가지고 불안한 게 만들지 마. 총선 지나고 구조조정은 하겠으나 일부 중소건설사들은 부도가 날 수는 있으나 이게 우리 금융위기로 전의되지는 않을 거야라는 게 정부 얘기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위기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위기가 뭐지? 제가 생각하는 위기는 우리는 IMF 외환위기도 경험을 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경험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위기는 1군 대형 건설사들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건설사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건설사들 중에 몇 곳이 넘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돈 빌려준 금융사들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증권사나 보험 이런 회사들이 위기에 처해서 넘어지거나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 국가경제가 흔들린다.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약한 나라도 아니고요. 지금 물론 PF가 문제는 맞습니다. 문제는 맞지만 4월에 그런 문제가 터진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 아마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느냐 또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135조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미분양이 2월 통계가 나왔는데 6만 5천호까지 다시 늘어났습니다. 2023년 1월에 7만 5천호 좀 더 그슬러 올라가면 2022년 1월이 2만 1천호에서 2023년 1월에 7만 5천호까지 늘어났고요. 2023년 11월에 5만 8천호까지 줄어들었다가 2024년 올해 지금 2월에 6만 5천호 가까이 다시 또 늘어났습니다.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이 16만호까지 늘어났는데 지금 6만호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속도거든요. 이게 2022년 이후에 너무 갑자기 늘어났고 소화가 되지 않고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 분양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땅을 확보하고 있거나 공사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업장들도 많이 있고요. 공사가 들어가도 미분양 4월에 분양 물량들이 좀 많이 미뤄내기를 합니다. 4만호가 넘거든요. 저는 이게 미분양을 또 더 가중시킬 수 있는 더 가중시킬 수 있는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기는 진행은 죽이다. 하지만 그런 국가경제위기까지는 전의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건설사들이 일부 다는 아니겠지만 중소 건설사부터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게 지금 분양시장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결국은 PF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집값이나 이런 또 구매 심리나 여러 가지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집값 변화가 좀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사들은요 도급순위 20위 안에 있는 건설사들입니다. 20위 넘어가면 잘 몰라요. 뭐 그런 건설사가 있었어? 심지어 50위 밖에 넘어가면 진짜 모릅니다. 생전 평생 들어보지도 못하는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진짜 위기는 물론 지금 다 어렵습니다. 도급순위 1위부터 다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업 건설사들은 계열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현대 롯데 계열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물론 건설업은 어렵습니다만 다른 계열사들이 지원을 해주게 돼요. 롯데 같은 경우도 수요를 받은 걸로 그렇죠. 그게 대기업의 힘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문제가 되더라도 정부가 대기업은 무조건 막을 겁니다. 왜? 대기업이 무너지는 순간 그 파장은 심리는 우리가 뉴스를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형 건설사가 위기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태형 건설 정도의 위기는 아닙니다. 태형 건설은 그럴 수도 있나. 안 좋네 라고 정도지만 1군 건설사들이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진짜 위기라면 우리는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모든 게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 빨리 회수해. 연장도 해주면 안 돼. 금리 더 올려.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쩡한 건설회사들도 줄도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무조건 막을 겁니다. 그래서 1군 건설사들은 저는 무조건 막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중소건설사들인데 이름을 들어도 잘 모르는 중소건설사들이 몇 개가 부도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뉴스에도 크게 나오지 않을 거고요. 왜? 클릭수가 안 나오니까 어느 언론 기관이 조회수가 안 나오는 뉴스를 많이 관심을 하겠습니다. 관심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공급자 시장과 수요자 시장이 있는데 이 수요자 시장이 영향을 받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건설사들이나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동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의 수술 기준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큰 파장을 주느냐를 기준해서 아마 수술 기준으로 삼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또 피를 깎는 살을 깎는 또 그런 구조조정은 또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고요. 막아야 되고요. 안 막으면 이거는 뭐 대한민국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문제는 뭐냐면 진짜 위기가 왔다. 피해는 누가 보느냐 부자가 아니라 서민들이 봅니다. 우리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는 절대 와도 안 되고 우리가 부추겨도 안 되고 혹시라도 어떤 경우라도 저는 이런 상황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현재는 거래는 안 되고 매물이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무주택자라면 지금 상황에서 뭐 금매를 잡아야 될지 아니면 전원세를 좀 더 버텨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좀 현명할까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요. 좀 고민되는 전략이기도 한데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게 막 상승기 때 막 올라갈 때 같으면 그냥 일단 사 무조건 사 아니면 막 떨어질 때 같으면 사지마라고 하는데 지금 보압이거든요. 이 보압을 앞서서도 제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보압 흐름이 아니면 2차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다 예상이잖아요. 예측. 예측이란 건 틀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를 두는데 왜 틀리냐면 변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펼는지 그렇죠. 저도 이제 파월 의장 얘기를 듣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건데 갑자기 인사이트가 달라졌다. 파월 의장님 말이 달라지고 미국의 상황이 달라졌다. 또 전쟁이 생겼다. 또는 전쟁이 끝났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 전혀 달라지는 양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일단 내가 필요하냐. 지금 필요하냐.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냐. 두 번째 내가 자금 계획에 무리가 없느냐가 가장 기본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에 우리 영끌 많이 했잖아요. 자기 자본 1억 2억 가지고 한 사람은 담보대출 받고 한 사람은 전세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고 부모님 도움 좀 받아서 10억 12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런 방법은 지금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해소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맞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하고요. 예상과 다르게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어떻게 압니까? 내년에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경제는 항상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절대 그런 내 집 마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일단 전세로 가셔서 충분히 종잣돈을 더 확보하고 시장 상황 전략을 더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은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뭐 결혼을 하거나 신혼부부거나 그렇잖아요. 아니면 갈아타기 수요가 있을 수도 있죠.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 자금력이 좀 된다. 또 부모님이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능력이 돼서 제가 아는 기자님도 얘기해보니까 부모님이 집을 사주겠대요. 결혼하기 전인데요. 부럽죠. 살짝 부러웠습니다. 부러웠는데 꺼려하더라고요. 왜 꺼려하냐니까 부모님이 사라는 집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점부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몇 년을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라. 아니 소장님이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보압 흐름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놓고 왜 나보고는 사라고 하냐 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3년 후에 그 분이 그 기자가 아버지 저 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돈을 준다는 보장은 없다. 없지. 마음 바뀌기 전에 아버지 저 3년 지났는데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돈 좀 주세요. 너희 형이 먼저 샀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는 저는 내 집만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 갈아타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마음이 나는 유리한 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럼 내 집은 최대한 높게 팔고 싶고 사고 싶은 집은 최대한 낮게 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반대예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으면요. 상급지로 가고 싶지 보다 더 좋은 지역이나 더 좋은 아파트로 가고 싶지 더 내려가는 경우도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상급지 아파트가 올라갈 때 더 오를까요? 내려갈 때 잘 버틸까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내 집은 높게 받고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를 금매물로 잡고 싶다는 것은 나의 욕심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내 집은 같은 값이면 팔고 바로 갈아타는 게 가장 좋고요. 내 집은 좀 저렴하게 팔더라도 상급지를 갈아타는 게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내 집을 던지고 보다 좋은 집을 사겠다는 분들은 지금 사셔도 된다. 왜? 3년 후에 집값이 올라가면 상급지에 좀 더 비싼 아파트가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더 못 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더 못 사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갈아타도 된다. 그런데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지죠. 지역이라든지 자금이나 달라지고 또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에 서울에서 서남권 또 강북 개발 계획 발표가 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도 나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겠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집값이 아주 급등하지 않는 아주 급등하면 못 풀겠죠. 집값을 자극하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 또 앞으로 한 2, 3년간은 그렇게 급등하는 분위기까지는 안 간다고 본다면 이런 기조는 이어질 수는 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은 서울에서 새 아파트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2차락이 와서 조정이 된다면 또 재건축 재개발 조정되는 물건을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미분양을 잡으면 그 얘기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것도 또 많이 요즘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지금 기회인가? 라고 하는데 미분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건 기준이 필요한데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요. 미분양의 원인이 뭐지? 저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왜 미분양이 생겼어? 미분양이란 건 시장의 수요자들이 선택, 1차 선택을 외면한 거잖아요. 왜 외면했을까? 생각해보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어.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 분위기 또는 2022년 12월 같은 경우에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리온도 잘 안 됐잖아요. 일반 분양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올림픽파크 포리온이 문제였을까요? 시장의 문제였을까요? 시장의 문제였겠죠. 그렇죠. 시장의 문제였죠. 올림픽파크 포리온이 무슨 죄예요? 역세권에 평지에 올림픽 공원 입구 강동구지만 송파구 붙어있는 강동구에 12,000세대 브랜드 아파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장의 문제란 말이에요. 시장의 문제란 건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좋아지면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다 해결이 돼요. 한마디로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사서 1년, 2년 후에 입주하고 세입자 맞추고 또 2년, 4년 버티다 보면 그 시간이 다 해결을 해주겠죠. 우리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아파트들 강남의 레미안 포스티지 반포자 다 미분양 났잖아요. 그때 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3.3제곱미터당 평당 3천만원 일반 분양가 나왔는데 강남이 미쳤어? 강남이 3천만원이야? 2008년도 2009년도 불이익인가 그랬습니다. 강남이 3천이라고 간이 배밖에 나왔구나 아는 분위기였는데 저도 그때 거기에 동참을 했죠. 제 후배가 놀러왔는데 레미안 포스티지가 3천만원 넘었대 전용 59가 25평이죠. 8억인가 9억이래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남이 미쳤나 보네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미쳤더라고요.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레미안 포스티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문제였던 거지 아파트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문제인 곳들도 있어요. 입지가 아주 안 좋구나. 주변이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구나. 시간이 지나도 안 좋아집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또는 가격이 지나치게 고분양가거나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면 새 아파트가 괜찮아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익숙해져가지고 자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야 된다라는 자꾸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물가도 오르고 공사비가 오르는데 주변 시세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더 비싼 게 정상입니다만 너무나 비싸. 그렇죠. 너무 차이가 나면 너무 차이가 나. 우리 과거에 보면 그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8년도인지 그 일산에 그 일산에 그 두산위부터 제니스라는 초고급 주상복합을 지었는데 그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한 두 배 이상 두 배 물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초고층이기 때문에 비싼 거는 맞는데 너무 비싼 거야. 강남도 아니고 그렇죠. 미분양이 됐죠. 그 미분양이 소진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이네요. 그 분양가를 회복하는 데도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미분양을 혹시라도 산 사람은 10년 동안 우리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나오는데요. 10년 동안 분양가 원금을 회복을 못했다니까요. 그건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분양가 회복이 아니에요. 더 올라가야 돼. 30% 올라가야 본전인데 그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건 아파트 자체의 그 당시에 문제였죠. 그러면 미분양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시장의 문제인지 입지도 괜찮고 부동산 분양가도 주변 시세하고 좀 비슷하거나 살짝 높거나 비슷한데 시장의 문제라고 하면 그런 아파트들은 미분양 잡아도 됩니다. 그걸 판단해야겠네요.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최근에 이제 건설 사실은 건설회사 살리기죠.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실사업장은 LH가 매입을 해주고 지방 미분양은 리츠 CR 리츠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CR 리츠가 뭐냐면 코퍼레이트 리스트럭션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 리츠입니다. 리츠가 뭐냐면 우리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집어넣고 투자회사에서 투자를 하는데 이 CR 리츠는 미분양을 70%를 사줘야 되는 리츠예요. 그러면 또 세제 혜택을 줍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배제, 뭐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투자회사가 아무거나 사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미분양을 선별해서 사겠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미분양을 지금 투자하기에는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고 또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런 CR 리츠가 좀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리츠 투자를 관심을 좀 가져봐도 괜찮겠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요. 두 번째 내가 꼭 사야겠다. 지방 미분양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CR 리츠로 살 수 있는 미분양 숫자가 과거에도 3천호 정도 됐고요. 지금도 아마 3천호 플러스 알파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PF 문제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뭘 할까요? 후속 대책으로 저는 추가 대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리츠 가지고 안 된다면 결국에는 시장의 수요자들이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사탕을 줘야죠. 양도세 감면이나 면제 혜택 과거에는 5년간 양도세 면제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나왔는데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방 미분양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정부가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면 들어가십시오.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세 받지 않겠다는 거고요. 5년 지나도 주택수에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혜택이기 때문에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면 지방 미분양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는 거 말고 전월세로 사하려는 분도 계실 텐데 전셋값이 조금 오른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지금 전월세 시장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싱크 동기화가 돼서 갔는데 아파트와 비아파트 비아파트라고 한다면 오피스템 신축 빌라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이 아마 쉽게 반등하기에는 적어도 2024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아파트가 왜 문제가 되냐면 전세 사기 깡통 전세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의 가율이 높습니다. 80%, 90%, 많게는 100%가 되는데 전세 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차이잖아요. 전세 가격이 높다. 전세 가격이 무이자 대출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자를 안 받고 대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이게 전세거든요. 무이자 대출인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가율이 90%면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빌려도 LTV가 50%인데 90%를 빌린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해서 가면 대출해 준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 준 거잖아요. 은행보다 많이 해줬다고요. 많이 해 준 거죠. 위험해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강통 전세 됩니다. 역전세 문제도 생기고 그렇죠. 우리가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시절 같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죠. 전세는 올라가는데 무슨 상관이야. 집주인도 그렇죠. 약 90%면 어때요.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데 그런데 공식이 깨졌잖아요. 2022년에 2023년도 그렇고요. 올해도고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비아파트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세입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파트로 아파트로 가죠. 당연하죠. 아니면 월세로 가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아파트는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어나죠. 신축 빌라는 아파트 임대를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아파트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아파트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집값이 요즘 좀 약간 급등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나쁜 분위기도 아니지만 보악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집값 올라갈 때 같으면 어때요? 사야겠다. 전세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살 사람은 사고 임대로 거주할 사람은 임대로 거주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도 괜찮고 월세도 괜찮아요. 계산기 두들겨서 월세가 유리한지 전세대출 이자가 유리한지를 계산하는데 지금은 전세가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면 전세로 가겠죠. 수요는 늘어납니다. 아파트. 그런데 공급은요. 아파트 공급은. 신규 입증 물량은 부족하잖아요. 건설회사들이 못하잖아요. 사업을. 사업하면 미분양인데 어떻게 공격적으로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물론 지방 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서울 수도권으로 본다면 전세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전세 가격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2024년 시작만 본다면 예외적으로 강동구가 입증 물량이 좀 많아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000세대.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니더라도 굵직굵직한 입증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2024년 2025년 상반기까지는 서울의 강동구는 전세가 약세입니다. 그러면 저렴한 전세로 가고 싶으면 서울의 강동구에 눈을 좀 돌려도 좋을 것 같고요. 계약 캐시 청구하면 4년은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면 우리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단 말이에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계약서 쓸 때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또는 거주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실거주 의무 대상이 되는 분들은 2년 살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3년밖에 유예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 캐시 청구가 거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4년 사는 게 좋으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럼 계약 캐시 청구 집주인이 꼭 해야 되는 집주인이 상황인지는 미리 확인을 하고 특약사항에 명시를 해두면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거든요. 집주인이 그냥 거절은 못해. 진정성 내가 꼭 입주해야 된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특약사항이 내용의 근거가 되는 거죠. 계약서 쓸 때 너가 입주 계획 없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너 입주하는 거야? 진정성이 없네라고 또 반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적고 체크를 하고 전세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또 청약에 도전하는 분이 있다면 이 분들은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청약 내지 마련하기 참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여전히 유효하고요. 분양가는 또 계속 올라갑니다. 공사비 계속 급등하는데 이게 물론 좀 안정될 때가 됐는데도 지금도 사실은 또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분양가가 좀 부담되긴 하는데요. 또 반대로 해서 가면 택지지구나 강남 3구, 용산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좋겠는데요. 강제로 분양가는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시행사나 조합이나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우리가 더 받을 수가 있는데 30억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24억에 분양을 해야 되니까 반대로 해서 가면 청약자들은 좋은 기회가 됩니다. 물론 절대 금액이 높아요. 저렴하게 나와도 금액은 비쌉니다. 그래도 그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 용산구 청약 물량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고요. 우리가 또 무순이 줍줍 계약 취소 이런 게 한 번씩 툭 튀어나오거든요. 물론 물량은 작습니다. 한 세대 세 세대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3년 전에 분양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로또는 물론 안 되겠으나 로또 산다 생각하고 저도 DH 퍼스트의 아이파크 101만 명 중에 한 명이 전대 안 되더라고요. 역시는 안 되는데 그런 거 하셔도 좋겠고 또 지역으로 본다면 서울은 또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또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의 또 청약 물량들은 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